실적과 성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실적과 성장은 주가를 반드시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셀틈이죠. 그런 기업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락은 지속적으로 줍줍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수량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몇 주 정도 내가 들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크게 웃는 기준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알게 되겠죠. 공매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첫날 아주 시원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아주 강하게 특히 제약바이오 부분에 아주 세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 세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든 받아가려는 그런 공격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겠죠. 지금 공매도 첫 번째 시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잡아놓고 지수만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쳐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불법 공매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팔고 나면 60일 내에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물량으로 내려치면 되겠지 하고 내려치는 거겠죠. 그러나 실적하고 성장은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 하락은 계속해서 줍줍 참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매 공격이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계속 밑으로 미는 거 계속 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계속해서 밑으로 밀어서 공매하고 외인하고 기관들은 결국은 목표물이 뭐냐. 마음 약한 돈이죠. 그리고 약한 돈들, 단계적인 자금들, 이런 자금들은 메이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돈들은 못 건들죠. 그런 돈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주가는 얼마든지 주작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얼마든지 주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이제 5월달에 나올 텐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죠. 사상 최대 실적을 찍어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를 이렇게까지 많이 끌어내린다. 그리고 더 밑으로 끌어내린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데 공매도를 이용해서 지금 물량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물량 공격이 진행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크게 내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겁이 나서 못줍습니다. 그러니까 줍줍하는 찬스라고 보여도 그런 찬스다. 이건 너무 많이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도가 나오겠죠. 오히려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계속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밀어내리다 보면 개인들의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매매도 나올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메이저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그런 판을 깔아주고 있죠.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런 운용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떨어뜨리려고 할 텐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주 강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다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금이라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들이죠. 중장기를 보고 들어온 자금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실적하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워낙에 지금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거의 언더슈팅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상당한 언더슈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언더슈팅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가파르게 실컷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물량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크게 밀어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본전 정도만 되면은 빠져나가겠다 그런 마인드가 완벽하게 심어지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심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셀틴에 얼신도 못합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실컷 크게 한번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신도 못하겠죠. 얼신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밀어올리겠죠. 치료제 부분이 이제 치료제 이거는 됩니다. 대개 돼있습니다. 대개 돼있는데 주가를 그냥 밀어내리는 거죠. 공매쳐가지고 그냥 밀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치료제 부분 이제 올달에 정식 승인 그리고 수출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적 발표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주가는 다시 급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셀티론 적어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깡패죠. 실적은 깡패입니다. 실적은 지금 열심히 정말로 심각하게 많이 빼고 있죠. 정말로 많이 밑으로 밀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직전 저점 수준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끌어내렸죠. 정말로 많이 끌어내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의 작년 10월달 저점 수준 언저리까지도 내려왔죠. 지금 이 언저리에서 살짝 올라간 이 정도 위치까지 내려왔는데 정말로 많이 밀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매도가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 기선 제압이 아주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 내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수기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상당한 언더슈팅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주가를 완전히 박살을 낸 위치까지 거의 뭐 폭포수처럼 끌어내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이런 지금 성장성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끌어내리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엄청난 언더슈팅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계속 롤링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롤링을 몇 번 이렇게 치고 한 며칠 정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물량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면 그거 받아서 이제 밀어올리겠죠. 그거 받아서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공매들의 전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니까짓게 곤매를 이긴다고 한번 해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버리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물량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겁이 상당히 많이 나겠죠.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공포감이 엄습을 하죠. 그런 공포감이 엄습을 할 만한 수준인데 지금 이제 5월달에 실적 발표 부분과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거는 다시 제자리 찾아가야 되어있습니다. 제자리 찾아가야 되어있고 그리고 실적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수출 부분이죠. 치료제 수출 부분이 아직까지 현실화가 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밀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수출이 안됐잖아. 수출이 안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밀어내리게 되면 진짜 그런가? 그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니까 그런 겁이 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밀고 나면은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들어올 겁니다.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강한 임팩트가 있는 어떠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밀어붙이겠죠. 상당히 강력하게 상방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오는 실적이 되는 기업이죠.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급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더 팔아야 되죠. 또 삼천주 이렇게 막 집어던지고 지금 전형적인 공매도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가 위에 만주 이상 쌓아놓죠. 그 다음에는 쭉 얼마 안 되고 이게 전형적인 공매도 패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쌓아놓고 이 업팅룰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도 워낙에 지금 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잡아낼 수도 없습니다. 업팅룰을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잡아낼 길도 없죠. 이렇게 허술하게 하니까 공매들이 주가를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집어던지고 집어던지어서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왜곡을 시키고 올릴 때 되면은 다시 올리고 그렇게 또 공매들의 놀이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공매도의 놀이터가 되더라도 결국 실적하고 성장성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